안녕하세요. 로드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27일부터 시작하는 던전밥 콜라보 이벤트와 관련하여 만들어보았습니다. 시작 전 테일즈위버 공식 홍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욱 기대되는 영상이었네요. 이번 던전밥 콜라보 이벤트에선 총 6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리 사전에 오픈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라이오스 파티에 인사하자 입니다. 마을에 있는 라이오스 파티 멤버 중 한 명에게 퀘스트 수령 후 말을 걸면 버프 및 식자재 박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지하 미궁 생태 조사입니다. 라이오스에게 퀘스트를 받고 이벤트 맵에 입장 출연하는 몬스터를 토벌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나오는 챔피언까지 토벌하면 퀘스트 완료! 세번째 이벤트 함정은 맡겨라! NPC 칠책에게 퀘스트를 받고 이벤트 맵에 입장하여 하단에 보이는 버튼으로 마르시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면 됩니다. 10번 이내에 목적지에 도달하면 클리어입니다. 네번째 이벤트 센시의 스페셜 레시피 센시에게 퀘스트를 수령하여 이벤트 맵에 입장 센시가 알려주는 대로 시간 내에 모든 재료를 냄비 안에 넣자 레시피에 따라 요리가 완성되면 성공! 다섯번째 이벤트 최강의 몬스터를 물리쳐라! 라이오스에게 퀘스트를 받고 이벤트 맵에 입장 출연하는 몬스터를 토벌하면 클리어 라이오스의 서포터도 받으며 몬스터를 토벌하자 여섯번째 이벤트 다른 세계의 마물의 맛은?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들을 센시에게 전달해주면 그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어줄 거야 만들어진 요리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 콜라보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이벤트 패시네요 경험치 버프와 스택 강화 스킬까지 얻을 수 있겠네요 22일자 일텔라이브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벤트 참여 시 획득 가능한 외형 아바타 및 도핑 아이템들입니다 이벤트 참여 시 획득 가능한 각 캐릭터별 무기 확장 외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든의 좋아요 구독 후원 많이 부탁드려요 문화주 Coldplay 문화주 Coldplay 문화주의 정원